청원이 왔죠? 우리 누나 지금 목숨이 경각이에요. 왜.. 아니 어디 종종을 감췄다고 들었는데. 빨리 청원이 데려가야 돼요. 청원이 생모 오늘 중환자실 들어갔대.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야? 의사가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 30일 날이 저희 새엄마 생신이거든요. 뭐라고 불러드리면 돼요? 밥 좀 사주세요. 뭐 먹고 싶어? 냉면이나 사장면이요. 약이라도 먹었대. 25일 동안 밥 한 젓가락 안 남겼다는 거. 지금 초년만 바로 나예요. 용서가 안 되네요 정말. 무슨 수를 쓰라도 내가 말릴 거예요.